내가 잘못보이는거 아니지? 불 맞지? 나와라! 나와라 물뱀파! 헌토! 하나만 먹자. 일단 먹어두긴 해야돼. 아냐 액댐이야. 이건 액댐이야 액댐. 액댐을 지나면? 액댐만 지나면? 또다시 액댐만 지나면 돼. 이 액댐만 끝나면? 비싸제. 물뱀파 물뱀파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물뱀파 물뱀파 난 상대를 만날 때 더 강해진 이러면 불뱀파여도? 일단 뽑아둔 둘까? 그냥 갖고만 있자. 약간 호신용 손도끼 괜찮아? 불뱀파 불뱀파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불뱀파 불뱀파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야 노래를 부르면서 뽑아라 알겠지? 노래를 부르면서 뽑아야돼 아냐 괜찮아 키메라는 괜찮아 키메 물키메라는 괜찮아 성능픽이야 성능픽 어 괜찮아 괜찮아 불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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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노래 아아 안돼 제발 불뱀파 불뱀파 신나는 노래 다시 한번 으악 아 은재형 나만의 은재형 은재형 나만의 은재형 아 아냐 지금 액땜이야 은재형이 약간 간을 보고 있어 나만의 은재형 아 형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5성 한 개 나온다 우리 은재형 5성 한 개 딱 주신다 잘 봐 우리 형 딱 줄 거야 우리 은재형이 좀 비중이 작아서 그래 좀 삐졌어 나보다 중요한 게 은재형이야 지금 자 아 은재형 나만의 은재형 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어? 안주고 있잖아 뭘 잘해 어? 다 조용해 아 나 이 새끼 뽑을 생각 없었는데 아 아니 올 삼성이 몇 번이야 형 형 왜이래 아아 아아 아까 물캐머라 먹고 빠질걸 지금 겨울이라고 워터파크가 왜 장사를 하고 있어 도대체 천장만 안치면 돼 천장만 안치면 돼 나는 강한 상대를 만날 때 더 강해진다 내가 잘못보이는 거 아니지? 불 맞지? 불 맞지? 내놔 내놔 대사가 다르네 뭐 오야 천장인데 어? 뭐가 오야 천장이잖아 어 어 어 어 담뽀에 뽑았습니다 비틱이지? 이 정도면 비틱이라고 해줘 제발 천장을 웅료나 나오면 좋겠는데 불사막이나 오 오케이 도감작 개이득 오 사막영왕 좋아요 다 까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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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단의 축복 두 번 했다 아 이제 안까 안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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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까 안까 어 이제 안까 오 야 먹었으면 도망가야지 그래서 5성 하나만 보겠다잖아 기다려봐 따잇 액댐 자 5성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5성 하나만 보고 5성 하나만 보자 5성 하나만 형 형 형 나 힘들어 형 제발 5성 하나만 먹고 갈게 오 오 형 형 고마워 야 형 고마워 야 아우 더이상 은재형을 의심하지 마라 알겠지 어 야 니들 은재형 의심하지마 편히 실차비를 주지 죽음의 차비 오 스케일 구성이 나쁠 수가 없어요 방어력 관통 50%에 주는 피해량 증가에다가 1226%에다가 받는 피해량 증개 그러니까 받는 피해량 증가를 얘 혼자 계속 걸어 그리고 보스면 방어력 관통에다가 궁극기가 방관 60에 주는 피해량 100%야 나 오늘 뽑기 괜찮은데? 나 이정도면 만족해 자세히 감사합니다.